남자친구인데 말투가 내가 요거 좀 갈겼어 내가 좀 째렸어 근데 그런 표현이 약간 미라클이 매력이 아닐까 아 요런 매력으로 봅니까? 어때요? 아 재밌다고요? 어? 좋아요 너 오늘 집중을 못하는 거 같은데? 집중 많이 못하는 거 같은데? 아악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라클 펍지 피대면 데이트 리그 대망의 결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의 효성 기운 도움 말씀에는 주인 미라클 그리고 오늘 특별 해설위원으로 걸포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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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박수 꼬치치피였습니다 신났다 신났어 오늘 미라클 보자마자 미라클이 계속 잇몸을 잇몸 빔을 나한테 계속 발사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다른 해설도 있었을 때는 우리는 미라클이 잇몸이 없는 친구인 줄 알았어요 오늘 보니까 잇몸 만개 무슨 화사한데 지금 그래서 지금 이미 긴장이 풀렸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아 원래 잘 웃는 게 아니었구나 정말 시크한 친구인데 아 오늘 또 걸포님 오셔가지고 아 굉장히 또 행복한 그런 모습을 아 또 보이고 있습니다 걸포님 같은 경우는 이 오프라인으로 뭔가 이 중계하는 거는 처음이시라고 들었어요 네 저 처음이라 너무 긴장돼요 지금 앉아있는 게 여기 전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아 잘 부탁드립니다 근데 사실은 미라클이 컨택을 한 건가요? 네 오 이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걸포여야 했었던 이유 딱 보시면은 이미지가 어때요? 그 핑크함이 나오지 않나요? 오 이 리그에 걸포가 없으면 이 리그는 진행을 못한다 아 이미 머릿속에 박혀서 진행을 한 겁니다 너무 입에 침을 발랐나? 아 그래서 처음에 이거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되셨을 텐데 네 미라클에 이런 오퍼가 있었을 때 네 느낌이 좀 어땠어요? 재밌겠다는 생각도 들고 약간 좀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직 안 친해요? 아직 안 친한 거 같네요 저희가 어? 난 누나 너무 좋아하는데? 아하하하하하하 화적인 얘기는 나중에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까 좀 틀린 거예요 요즘 세상에 여기서요 네 저희 다시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의 애는는데요 에 supplemental Guy ему 지인 짧은 시간 동안 반드시 담 Me 이번에는 안 갔습니다 이번엔 안 가졌어요? 오! 웬일이야? 이번에는 좀 아까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눈치껏 누구 안 Влад 저 번에도 얘기했었는데 연초를 피고 왔더라고요 첫 라운드 전에 그때까지 긴장을 해서 좀 연초로 갈기고 왔는데 요번에 이 피드맨은요 좀 긴장이 덜데요 이런 멘트 어떻습니까? 혹시 그러니까 당연히 아니지만 남자친구인데 말투가 내가 요거 좀 갈겼어 내가 좀 째렸어 약간 요런 표현 있잖아요 그런 표현이 약간 미러클리 매력이 아닐까 요런 매력으로 봅니까? 어때요? 아 재밌다고요? 좋아요 너 오늘 집중 못하는 거 같은데 집중 많이 못하는 거 같은데 아 입몸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틀리 아니야? 이거 빼봐 야 입몸이 많이 튀어나왔는데 내추럴이에요 아 뭐야 한 발 한 발 잡아야 주 아니 이 팀이 결혼하겠는데 진짜요? 하겠는데요? 아니 이거는 우승을 못해도 해야 되겠는데 이 정도면 우승하면 결혼 요 여성분을 너무 칭찬을 많이 했어요 네 시크릿 진 선수가 이쁘고 애교가 많아 와 단점 늙어서 꼰대 같은 느낌으로 아니 그걸 잃지 마세요 단점 잃지 마세요 좋은 얘기 하고 있는데 굳이 그걸 또 이거는 이제 여자친구가 쓴 거예요 걸보 누나는 저기 꼰대 같은 남자친구 어때요? 어 그러니깐 저는 사실 전 지금 다 놀 것 같아요 아 죄송한데 가릴 쳐지는 거 네 가릴 쳐지는 아니여가지고 특자마자 웃기다 이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거나 네 네 꼰대미 어떻습니까 너무 웃으시는 거 아닌가요? 아 웃음이 나는걸요 아 네 그렇게 그렇게 되는군요 팀이기는 하고요 확실히 이거 뭐야 아 링고 꽤 괜찮은 실력 좀 보여주는 팀이거든요 오히려 라이딩샷으로 야 야 잠깐만 망했어요 망했어요 망했는데요 왜 저래? 근데 이거 도망가도 되거든요 네 파트너 살아올 수 있거든요 고민해봐야죠 그냥 쇼부를 아 잠시만요 아 죄송해요 걸보니 걸보니 나 지금 되게 놀랐어 아 아 미안한데 지금 게임이 눈에 안 들어오는데 네 방금 들으셨죠? 야 쇼부봐야지 어디가니? 쇼부봐야지 아니 그런 목소리로 쇼부를 받아 진짜 청삭여자목소리로 쇼부를 가야죠 아 세상에 쇼부 저도 몰입해서 이거 아 저거 뚱딱이 날려서 쇼부가야죠 아 오늘 명장면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아 장기장 밖에서 살아가면서 결국 원성은 누나 제발 W 좀 눌러줘 아 이 팀이 가져가게 되었어요 사실 저는 이런 상상도 했어요 이런 연인팀이 같이 게임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치킨을 먹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잘했다 하면서 뽀뽀도 한 번 하고 아까부터 뽀뽀를 이렇게 사랑스러운 게이밍 생활 이런 게 저도 너무 풀었거든요 뽀뽀에 너무 집착하는 거 같습니다 아 그래요? 보통 하이파이브를 하지 않나요? 하이파이브를 하겠죠 보통 이렇게 마무리가 되지 잘했어 뭐 요정도는 가능하지만 이렇게 하면 진실하게 생각하시면 한컴 타자가 지금 타수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그 아래가 16, 16, 15, 13, 11이기 때문에 2위 싸움이 요거는 정말 역대급으로 현재까지 치열합니다 네 그리고 상품 구도라는 게 1등의 선택권은 가지고 있지만 그만큼 2, 3등도 원하는 걸 갈 수 있다 아니 근데 솔직히 비싸서 무조건 그거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런 거 별로 관심 없고 그냥 뭐 패드가 필요하다던가 아니면 애플워치 서로 커플로 맞추려고 해서 그냥 그거 받는다던가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1등 하면 아이폰을 해가지고 팔아서 딴 걸 두 개 살 수 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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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우리 예쁘게 누나 그렇게 우리 기회를 안 했어요 두 개를 가질 수 있으니까 그걸 아는데 네 우리가 되팔렘 양성 과정이 아니에요 네네네네 되팔렘 양성 과정이 아니라 필요한 거를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네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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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이거 받아서 이거 당근에 올리셔서 되팔렘하세요로 저희가 하는 게 아니겠지 네 맞죠 맞죠 아 모든 게 본인의 기준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네 네 우리 생각보다 굉장히 퓨어한 사람들이라고요 네 네 평소에 많이 파셨어요 아니 많이 파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거 하면 두 개를 가질 수 있는 2,3등 상품을 아 죄송합니다 아유 아유 죄송하라고 말씀드린 건 아닌데 네 알면 됐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모든 일정하게 일단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회사를 해보셨는데 좀 느낌은 어떠세요? 처음에 너무 긴장됐는데 네 하면 할수록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긴장 없이 참여했어요 네 아 제가 봤을 때는 금뽀님이 오셔가지고 뭐 비노나 서고 왔을 때보다 훨씬 더 이게 잇몸 노출도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오늘 그래요 오늘 좀 이게 아프네요 너무 하도 이렇게 보여줘가지고 내일은 그런 사심보다는 조금 더 네가 내 오는 리그니까요 공적으로 공적으로 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우리의 또 입당국인 굴보님 어제 초반부터 중반 정도까지는 거의 뭐 네 그냥 본인이 아니었었죠 네 저는 한국인은 아닌 줄 알고 오늘 좀 괜찮습니까? 오늘 조금 그래도 낫네요 어제보다 어제 너무 좀 막막하고 그랬는데 또 방금 미라클 이렇게 대충 뛰어오시던 거 보니까 더 편해지네요. 그렇죠. 저따구로 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또 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채팅창에 아까 어제부터도 그렇고 걸폰님의 어깨뽕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근데 이게 제공받은 옷인데 멜빵 때문에 과도하게 더 나와있어요. 근데 원래 어깨가 어떤 겁니까? 원래 어깨는 이 정도 되는데 적당한 어깨인데 저기 거의 뭐 풍선창? 좀 좋은 거 같은데 얼굴이 좀 작아 보이기도 해가지고 지금 약간 미라클님이랑 차이가 안 나거든요. 오늘 제가 어깨운동을 했어요. 어제 방송을 잠깐 그 리와인드를 하면서 보니까 채팅에서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우리 걸폰 누나 모쏠이다. 아니죠. 아휴 이걸 안 받아주셨네. 여기서 애들이 더 준비했는데 아 정말요? 아니 걸폰 누나 아닐 거 같은데 진짜 모쏠이였어요? 어 그래가지고요. 그게 소문이 저기 미국에 미국에? 네. 바이든 대통령까지 그렇게 갔다라니까. 우리 바통념니까 뭐 해놨구나. 네. 모태솔로라고. 어떻게 된 건지 한번 해명을 한번 해주세요. 아니 모태솔로라는 말이 왜 나오죠? 제 얼굴에. 채팅을 그렇게 걸고 모태솔로 이렇게 계속 올라오더라니까. 아니 그거보다 제 얼굴에는 좀. 차도 이제 벤츠 모시죠? 네. 벤츠. 벤츠 보는 레벨 외모에 이게 모태솔로가 가능한 얘기냐. 아마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집에서 가만히 놔두진 않았더. 저는. 그리고 그러면 지금까지 몇 명? 이러고 물어봐도 되나? 지금까지 몇 나온다 하셨어요? 네. 이제 중계에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근데 이런 질문을 하는 거면 미라클은 밝힐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아니요 저는. 몇 나온다 하셨어요 지금까지? 저는 모태솔로입니다. 아 모솔이세요? 아직까지 그럼 게임을 깔고 있는 중인가요? 예 깔고 있습니다. 대충 위치는 어느 정도 짐작을 하고 있는데. 네. 이거는 금방 이거 느꼈어요. 아 느꼈어요. 결국 치킨은 우승하면 결혼. 우승하면 결혼은 결국 치킨 한 마리 뜯어가는군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지금 혼동 양상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배틀그라운드에서 저는 정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자신이. 시청자분들께서 영상의 대사를 다 외우셨더라고요. 그래도 저기 바깥에 나갔다 오니까 관계자분들께서요. 뭐라 하시냐면요. 정점 오셨어요? 저는 정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정점 오셨다고 그러시길래. 아 광고 나갔구나. 누나가 보기에 정점인 것 같아요 제가? 아니요. 아직이요? 아 미라클 대 걸보의 스나 1대1점 빅캔디에서 만났다. 저 자신 있는데요. 네. 네. 그래도 아직까지 제가 좀 칩니다. 저는 미라클이야. 이렇게 요즘에 한 플레이 보면 약간 저랑 비슷해진 것 같아요. 아 그러냐. 아 언제쩍 미라클이야. 특히 요즘 플레이하는 유튜브 보면 막 무서워서 덜덜덜 떨고 있고. 아 어머. 저희가 아까 전에도 살짝 받기는 했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저희한테 이렇게 던져주고. 보급을 던져주고 가셨어요. 이야. 일단은. 팝콘. 유배 팝콘이래요. 이거 드시라고. 달달한 거니까 이제 이거 드시라고 해가지고. 이거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안 뜯고. 이거 이제 소장해서 이렇게 어떻게 방송에 보여드릴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걸폰님은 첫 번째 라운드 시작하기 전부터 뜯어가지고. 미리 드시고 계셨더라고요.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맛을 봐야지. 아니 많이 먹진 않았어요. 맛을 봐야지. 이제 설명할 수가 있으니까. 맛을 본 거죠 이게. 그러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와 잘 됐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털보의 뉴베 팝콘. 어떤 느낌일까요? 네. 아 네. 약간 옥수수랑 화이트 체다 치즈닝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네. 먹어보면 약간 어디서 먹어본 맛이면서. 약간 치즈 향기가 나면서. 원래 팝콘을 좋아하기 때문에. 맛있습니다. 혹시 먹방 전문하세요? 표현이 되게 구체적이에요. 깜짝 놀라. 내가 더 시킬지 몰라가지고. 미리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근데 이게 진짜. 내가 지금. 허락을 받고 말을 시켜야 됩니까? 내가 이게. 뭔 해설한테 허락을 받고 말을 시켜.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아까는 또. 아까는 또 이렇게 돌렸다면서요. 아니 이렇게 돌리다니까. 맛있게 마세요. 이러면서 말을 돌려. 아 밀키트를 또 하나 또 데워주셨어요? 냄새가 어디서 나나 했더니. 여기 밀키트를 하나 데워주셔가지고. 먹방을 보여줘. 아이. 섭취 직원 피셜로는 맛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린. 무슨 저희가 PP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있어서 먹는 거예요 진짜. 네. 제가 볶음밥 먼저 먹을게요. 네. 아니 표현을 해요. 이게 뭐야. 허락 받고 멘트 넘기라니까. 아니 제가 너무 많이 떠먹어가지고. 이거 말을 해야 되는데. 맛만 봐야 되는데. 한 스크롤에다가 와가지고. 어 그래 맛있어요. 아 그래요? 볶음밥만 먹었죠 지금. 저 평소에 냉동볶음밥 좀 많이 먹는 편이거든요. 아 그래요? 닭갈비도 좀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깔끔하고 괜찮네요. 닭백해요? 여기는 또 고국. 이거 단호박인 것 같은데. 네 맛있어요. 안 먹고 또 맛있어요 그러면 어떡해요. 단호박을 드셔보세요 이제. 아 단호박. 음. 아니 입에 들어가기 전에 음을 하고 있잖아. 이게 봐봐. 먹방을 하는데. 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입에 안 들어갔는데 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오래 거짓말 같잖아. 걸 보는 날 다음부터 안 나오실 거예요. 아니. 맛있습니다. 시작할까요 이제 다. 아 시작 눌러놨어요. 눌러놨어요 눌러놨어요. 무단됩니까? 아 누나 그만해. 넌 확신 먹어. 그만 먹어. 아까 점심 먹으래. 저녁 먹으래니까. 저녁 안 먹고 괜찮다 그러더니 계속 먹고 있네 또. 가루아 팀. 우승을 차지한 가루아 팀이 인터뷰가 또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일단은 저희 걸퍼님 같은 경우에는 제일 비싼 거 당근마켓 올리겠다 마인드. 뭐 이런 마인드. 아 그런 게 아니야. 이런 마인드가 있고 아니면 진짜 필요한 걸 나눠 가지겠다는 그런 마인드도 있고 해가지고 이거 선택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가니님이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저 같은 마인드요. 어떤 마인드예요? 네? 제일 비싼 거 받아서. 문고장사에 올린다고요? 나 다음부터 피대면 이런 거 안 해 진짜. 아니 이렇게 눈치들이 없어. 진짜 안 해. 미라클이 듣고 있는데 그치? 내 원 씨 돈을 얼마 들어 봤니? 뭐야 당근마켓 올린다고 그래. 야 인마. 야 얘들아. 야 이 자식. 아니 선수한테 야 인마라 아니여. 아니 저기. 야 로아야. 저희 커플 케이스까지 맞춰볼게요. 아 너무 좋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우승 축하드리고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되면은 다시 한번 또 참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시 보기는 걸퍼님이 또 소개를 해 주실 거예요. 다시 보기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 다시 보기 설명 잘 모르는데. 다시 보기 설명 잘 모르는데. 자 다시 보기는 아래 나오고 있는 유튜브로 다시 선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미라클 TV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다시 보기를 통해서 재밌었던 장면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또 올라오고 특별해설 걸퍼님과 계속해서 기적을 일으켜 가실 미라클님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